너무 귀여워. 이 분이 해석을 해주세요. 그러니까. 여기 앉아야, 앉아서 봐. 아이고, 벌써 끓어. 큰일이야, 이 새끼야, 이 새끼야. 멋진 사람이야. 옛날에 대신 말이야. 저게 뭐야. 기가 진짜 있어요, 실례지만. 됐습니다. 올라오세요. 맞지 마십시오, 불가 안 됩니다. 벌써 불 껐어? 예. 그래, 이거 자꾸 끓으면 불어. 말씀이 없으셔서 걱정이 됩니다. 이거는. 이거는 아주 딱 먹기 좋게 잘 끓였네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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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은 라면 마시고. 맛있어. 감사합니다. 맛있어. 알겠습니다. 너보다 기도 집어넣어. 어? 기도 집어넣어. 기? 응. 아, 그래서 이거 좀 꾸덕꾸덕을 한가? 응. 그러니까 라멘 팀이 너무 좋다. 감사합니다. 뭘 해도 되네요. 아유. 아유. 조금 더 늦겠습니다, 마지막으로. 흐르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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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그만 집어넣어. 아유, 알겠습니다. 너면 또 맛있으면 안 돼. 알겠습니다. 그렇죠. 난 지금도 그 사람은 기누 넣는 거 왜 넣는 거지. 근데 왜 라면에다 기를 넣어 그래. 맛있다고 그랬지. 기를 넣어도 더 맛있다고. 그냥 기분 좋아하대. 괜찮은데요? 됐어. 뒤에 왔던 라면 맛이 약간 괜찮은데요? 아유, 진짜. 아유, 진짜. 아유, 진짜. 아유, 진짜. 아유, 진짜. 김식은 어머니 마음이 다 이런 거, 이런 거라는 거 알겠어요? 아유, 진짜. 나녀란 걸 들여놓고 어머니 마음이. 아유. 아유. 기분이 좋은데요? 아유. 아유. 아유, 맛있게 먹었네. 아유. 네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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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해줘? 빨래하라매. 아유, 어디 보다. 아, 이거. 고리가, 고리가. 맞아, 그렇게 따위대. 이거 승용이 형 불러갖고 시킨 일을. 3, 4년 됐어요, 저거 반지가. 쳐다보면 시커멓고 저거를 좀 해야 되는데 내가 자신이 없잖아요. 저거 올라갔다가 넘어지면 그건 큰일이거든요. 그러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보기만 하면은 저걸 빨아야 될 텐데 했어요. 얼마 안 되네. 이건 내가 뺄게. 고지는 좀 빼시고 아유 빨기는 빨아야 되겠네. 아니 내가 그렇지 않으면 사위를 왜 부려먹나 이 힘들게. 글쎄 말이에요. 아니 내가 얼마나 사위를 아끼는데 말로만. 아니 말로만 하지 그러면 어떡하라고. 아니 뭐 양복을 한 벌 꼭 사주고 싶다고. 기다려 언제까지. 아 이거 좀 더 기다려야지 더 기다려야 돼. 아니 그래 나 약속 지킨다고.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. 그럼 그 띄었어 다 제가 장모님 띄었다는 걸 믿을 것 같아요. 어제 내가 저기 멸치 똥 빼는 걸 봤는데. 아니야 그건 발 다칠까봐 내가 열심히 했어. 못 믿어 이제. 야 복식아 나랑 같이 빨리 할까. 내가 요새 지시를 해야지 못 믿어와서. 이거 하나 빠른데 뭐 믿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. 그 더럽게 빨아놓을까봐. 에이. 점점 닮아가시는 것 같은데. 제가 장모님을 못 믿지 장모님이 나를 못 믿으면 돼요. 우와. 그거봐 그렇게 하니까. 띄꿍물이. 한번 보실래요. 내가 보나 마나지 오죽하면 좀 빨아달라고 했겠나. 우와. 먹물이 나오네 먹물이. 손이 까매지는 게 아니라 발이 까매지겠어요. 색깔이 거의 먹물이에요 이거. 아니 뭐 깨져져 보이지는 않았어요. 근데 빨아보니 깨져져 해. 그게 어째 꺼져져 하게 안 보여. 내 집이 아니니까. 그렇지 관심이 없으니까 몰라. 꺼져져 하게 안 보여. 아니 그럼 뭐 사이가 봐서 저기 뭐야. 차같이 봐가지고 차같이 커튼이 깨져져지 않는지 그걸 알고 있어. 누가 쳐다봐. 아니 혼자 사는 장모가. 뭐를 못하고 있나 하고 한번 살펴볼 일이 더 되지. 뭘 뭐 아니 뭐.